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트위치 콜 가이드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레이스는 문으로 돌진인데 가짜 문을 피해서 결승선까지 잘 가야 되거든요. 과연 여기서는 달리기를 빨리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넘어지지 않게 달리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전! 모두모두 성공원 27명이 할 수가 있는데 친구들 모두 출발하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문이 어떤 걸까 맞는지 우와 성공! 첫 번째는 다행히 성공을 했고 여기서는 눈치 썩어! 이렇게 우와! 두 번째도 성공! 이제까지는 아직 문제없게 잘 가고 있는데 아 여기 아니었다! 이렇게 옆쪽에 다른 친구가 먼저 문을 열었다면 거기 따라가도 좋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점프! 열심히 달려가자 이쪽이다! 으악! 이쪽! 이쪽! 얘들아 이쪽이라고! 일단 점프를 해서 이번엔 다시 앞쪽으로 나가서 여기도 또 우와! 이렇게 이미 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 가운데! 이쪽! 이쪽!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서 우와! 지금 앞쪽에 선도를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서 왔다! 성공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벽 가이드래요! 블록을 잡아서 옮겨서 앞쪽에 결승선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 해봤던 레이스라 조금 두근두근 떨리지만 앞쪽에 있는 블록을 잡아서 덕을 넘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걸 이렇게 잡고 아하! 이렇게 잡아서 어! 이렇게 잡혔지? 잠깐만! 나도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점프해서 점프! 잠깐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점프! 잡았다! 열심히 올라가서 아하! 이제 이렇게! 이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이쪽! 이쪽! 좋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잠깐! 으악! 점프를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고 다시 점프! 어! 거기서도 다시 점프를 해서 어! 이렇게 낮은 데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옮긴 다음 이렇게 잡아 올려서 적을 잡고! 으악! 못 잡았다! 적 잡는 걸 많이 안 해봐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렇게 영차! 이렇게! 으악! 점프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점프를 해서 좋아! 이번엔 이렇게 점프! 우와! 여기 앞쪽에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프! 잡아서 올라갔다가 점프! 됐다! 휴! 다시 앞쪽으로! 여기 친구들 다 많이 올라갔나봐요 친구들! 이렇게 올라가서 좋아! 이렇게 계단처럼 있고 점프를 해서 잡아서 성공! 이번엔 어! 여기가 어디지? 어디지? 잠깐! 어! 여기 펜을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점심 쪽으로 올라간 다음 잠깐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하! 호에! 혜는 으악! 올라간다! 친구야! 잠깐만! 이걸 이쪽으로 좀 옮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간 다음 두쪽! 슛! 하고 영차! 영차! 내려서! 으잇! 차! 으잇! 차! 이쪽으로 누른 다음! 이걸 다시 잡고! 올라가서 슈 Right! 성공! 우와! 올라갔다! 우와! 성공! 8번째로 성공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풍차 장애물 퍼스래요 앞쪽에 풍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풍차를 잘 지나서 결승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과연 갬갬은 성공할 수 있을지 준비 모두 31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달리기를 먼저 빨리빨리 달려서 영차 영차 이렇게 돌아가서 풍차가 으아 친구들 많다 풍차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걸 달고 반대쪽으로 돌아가지 않게inkle 잘 되고 궁극기 너무 지거든요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다 모든 방향으로 열심히 훈OOOOOOOOOOOO ca 모 바텐방향으로 돌아야지만 방향으로 부딪치 않으니까 이렇게 슝! 우왁! 얼른 지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풍차에 쥬리코트의 친구들 다시 뱅뱅뱅! 우왁 성공! 이번에도 앞쪽으로 거대한 풍차가 지나가니까 타이밍을 우왁! 옆으로 괜찮아 아직 떨어진 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다가 점프! 방해물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쪽을 잘 방향을 보고 점프! 우왁 아직까지 무난하게 잘 타는데 우왁! 아스라슬 친구들 다시 점프! 이번엔 점프! 방해물에 걸리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프! 우왁! 아스라슬 아깝다. 마음이 급해서 얼른 서둘러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쪽!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지나가고 우왁! 아스라슬 친구가 밀면 안 됩니다. 아스라슬 친구한테 밀려서 탈락할 거야. 근데 다행일까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번 레이스는 스포트라이트래요 스포트라이트 안에 머물러서 점수를 획득한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해봤던 레이스라 잘 보고 점수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나오게 될지 성공하는 시간을 100%로 채우면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친구가 다시 말려낼 수 있겠어 이렇게 어디에 가는 거지 스포트라이트가 머무르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쉬우면 나와서 우아 멋있다 이렇게 얼굴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서 쉬우면 또 떨어지다니 그나저나 스포트라이트 어디 나오는 걸까요 친구들 이쪽은 뭐지?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이렇게 꾹 눌렀더니 무슨 반응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가 혹시 너희들은 알고 있는 거야? 어디서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지치고 있는지 벌써 친구들 한 명이 성공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좀 있으면 따라가야 되지? 친구가 알고 있니?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가면 우아 옆으로 날아가다니 어디서 성공하는 건지 아직까지 점수를 한 건데 멋지 못했거든요 친구들 혹시 이걸 눌러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눌러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 서 있는 것 같은데 우아 알 수가 없어 나 성공하고 싶다고 벌써 10명이나 성공했어요 친구들 우아 무슨 경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혹시 옆에 있는 건가? 우아 이건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아 이건가? 이건가 보자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걸 따라다니면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아하 나도 여기 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좋아 좋아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옆으로 나도 저기를 따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우아 아하 찾았다 찾았다 저 앞쪽에 있는 걸 찾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좀 나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짠 우아 성공하고 우아 지금 점수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데 오늘 100% 해보고 싶은데 우아 이걸 따라다니면서 잠깐만 잠깐만 어 끝났다 아깝다 지금 살이 묶어놓고 성공했는데 아쉽게 실패했네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꿀가이브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